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부실채권이 어떤 건지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금융사들로부터 금융사 대출을 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 중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이걸 부실채권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부실채권이 생기면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 매각을 하고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들은 거기 잡혀있는 담보 이런 것들을 팔아서 구조조정을 하거나 그런 담보들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부실채권 시장인데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큰 충격이 오면 보통 부실채권 시장은 호황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불안, 경제가 어려워지면 빛을 갚지 못하는 차주들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IMF 위기 직후였던 1999년에는 국내 은행의 고정이약 여신비율, 그러니까 부실 대출 비율이 13%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융위기 이후에 그에 준하는 충격을 줬다라는 평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부실채권 시장은 불황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시스템이 현재 코로나19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은행의 고정이약 여신비율은 사상 최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채권 시장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부실채권 시장 규모를 한번 보면 2016년에는 31조 원에 달했는데 2017년 20조 원까지 줄었고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19를 충격을 받은 2020년에는 14조 원, 그리고 작년 9월 기준으로는 11조 원 정도까지 시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부실채권 시장이 코로나19 충격에도 줄어드냐? 이거는 바로 대출 만기 연장 조치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충격에도 우리 경제, 우리 기업들이 잘 버텨줘서 부실채권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기 연장 조치를 해줬기 때문에 부실 단계로 분류되는 대출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대출 자체가 적으니까 자연스레 부실채권 시장으로 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착시 효과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치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이것보다 또 중요한 게 동향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지금 부실채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아직 그 정도는 아닌지 실제 숫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려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 지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부실 직전에 있는, 부실화 위험이 있는 채권 대출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을 제가 부실채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완전히 부실화됐다고 분류되는 채권인데 근데 이제 3개월 이상이 아니라 대출이 1에서 3개월 미만으로 연체된 이거를 부실위험채권이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이 부실위험채권이 코로나19 이후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이었던 2019년 말에는 부실위험채권 규모가 94조 원이었는데 이게 작년 6월 116조 원으로 23%나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보시는 것처럼 저 기간 동안 23% 정도 부실위험채권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같은 기간에 전체 기업 대출 증가율은 15.7%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대출 중에서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는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월에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종료가 되면 그 후폭풍이 저 지표를 봤을 때 부실위험채권이 늘어나고 있고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채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조치가 끝나면 후폭풍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금리도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올해도 하느니 두 차례 정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차주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도 위험요소로 꼽힙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대출 시장, 작년 하반기에 가계대출을 강하게 옥죄면서 은행들이 기업 대출, 그중에서도 중소기업 대출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좀 우려를 키우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작년 3분기까지 지표를 보면 기업 대출이 은행권 기업 대출이 얼마나 늘었냐? 총 109조 원이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 증가액이 99조 4천억 원 그러니까 기업 대출 증가액의 92% 정도가 중소기업 대출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버는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이 기업 대출, 특히 중소기업 대출이 저렇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계기업, 한계기업이라고 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좀 그런 기업이 소위 말하는 좀비기업을 얘기하는데 2020년 한계기업 비중이 41%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0년 기준으로 41%면 작년, 코로나19 거래두기 조치가 강화됐던 작년에는 이 비중이 아무래도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늘어난 저 기업 대출의 대부분이 한계기업으로 흘러간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현장 조치가 종료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겹쳐버리게 되면 부실채권 시장은 현재는 불황이지만 올해는 좀 호황, 그러니까 엄청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금융사나 또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 기조를 보면 민간금융사, 은행들은 부실채권 시장 확대를 좀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고 금융당국이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을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좀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만기현장, 이자상원 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이 얼마나 되냐면 한 26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중에서 한 10% 정도가 부실화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부실채권 시장 규모가 아까 제가 작년에 한 11조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10% 정도만 부실화가 된다고 해도 현재 부실채권 시장의 3배에 이르는 3배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황이 예고되는 이유입니다. 주요 금융사 중에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이미 부실채권 전문 투자 회사인 우리 FNI로 오래 출범을 시켜서 부실채권 시장 확장에 대비를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부실채권 투자 회사들도 올해는 투자 규모를 늘리거나 모 회사로부터 조금 실탄을 받아서 이거에 좀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당국도 부실채권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중에 중소기업 부실채권을 좀 많이 인수하는 운용사나 투자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조를 하고 있고 예컨대 중소기업 부실채권 투자 비중을 높이면 운용사에 성과보수를 더 준다거나 하는 그런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